비상체제에 들어가면서 우리 선수들이 집중해 준 덕분에. 오늘 아주 대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이장근 선수가 살아났어요. 오늘 멀티골. 오늘 특별히 아까 슈팅 훈련할 때. 빈이 고달팠는데. 그게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혼자서 계속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결과가 꼭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 골도 안 먹었어요. 우리 골킥 세븐이. 좋다, 좋다. 기분 너무 좋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골이 안 들어가는 건 특히 우리 수비수들. 그렇습니다. 어느라 안 들어. 민호도 그렇고. 수비가 너무 잘했어. 라인짱, 라인짱. 솔직히 제가 저번 주에 조금 뭐라 그러죠. 감독님하고 코칭한테 너무 미안한 게 솔직히 말 좀 안 듣고 안 좋은 습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마음이 무겁고 좀 미안했거든요. 제 모습에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지도 받는 대로 열심히 하고. 특히 라인에 대해서 신경 쓰고 내가 확실히. 좀 축구를 좀 아시나 봐요, 코치님이? 좀 축구를 좀 아시나 봐요, 코치님이? 좀 축구를 좀 아시나 봐요, 코치님이? 라인을 맞춰보니까 말을 모르고. 쟤가 어떻게 하지? 축구를 좀 아시나 봐요, 이 두 분이. 재밌어. 우리 라이언키의 명성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예, 예, 예.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뭐 축구가 이런 것 같아서 굉장히. 정말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날도 많고. 또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날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매사에 좀 준비 좀 잘하시고. 오늘 또 경기도 나타났지만 조직에 합쳐졌을 때 팀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량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저희 우리 선물 팀으로 받은 거 있잖아요. 복분자하고. 복분자하고. 이거 MOM한테 줍니까? 이거 MOM 말고 다른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제주도의 일이 미안했나 봐요. 누군지 알겠다. 많이 뛰었기 때문에 체력 좀 회복 좀 하라고. 세범이 아니라 누구도 하는 거 아니야? 오늘 7구가 잘했기 때문에. 7구! 나이스! 7구가 잘했기 때문에. 7구! 나이스! 잘했어! 진짜 많이 뛰었어, 7구. 7구 잘했어. 7구 역자! 우리 7흥맨 오랜만이다. 7구 역자 셋째? 7구 역자 셋째? 나이스! 그럼 이제 진짜 MOM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2명으로 좀 갖추게 됐습니다. 제 머릿속에 2명이 있는데. 정말 저도 좀 기다렸는데. 득점 본능이 좀 살아나고 있는. 우리 장군이. 우리 장군이. 비장군. 얼마 만에 멀티골이야, 이게. 아까 훈련할 때까지만 해도 속상했거든요. 근데 음악이 최고야, 배가 잘했어. 야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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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